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의 슬램픽 카디건 입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고요. 지금 위에 단추를 하나 오픈했고 아래는 3개 정도 오픈해서 입어봤습니다. 꽉 채워서 입으면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입어왔어요. 그리고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가 엄청 몸에 탁 달라붙는 그런 촉감은 아니에요. 이 원단 원사 자체가 엄청 얇은 실로 만들어져 있고요. 제가 예상했던 핏감은 이제 안핏부터 엄청 쫀쫀하게 달라붙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입어보니 부드럽게 감기는 슬림픽 카디건이에요. 그래서 착용하시는 분의 체스트 사이즈에 따라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측면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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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